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새끼 다 뺄 필요 안아 제발 와줘 내가 멋진 선물 보유... 어? 던져줄게 멋진 선물 아... 저기 웨이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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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 한번 틀어줘야 겠니 내가? 시비를 털어줘야지 내가 너가 담의 필요 올래? 빡치게 이 새끼가 온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만 없으면 돼 좋아 추빠샷 들어가 좋아 좋았어 어우 됐다 갈아 입어요 웨이터가 됐어요 다 죽여선 안되는구나 헐 야 힘들게 왔는데 야 힘들게 왔어 지금 저기요 혹시 이거 고대로 실패야 이거? 아니 설마 웨이터? 예 고대로 실패세요? 잠시만요 탈탈탈탈탈 털올게요 아 얘 자꾸 그러는구나 아 아 얘 한번 고뇌한밤은 떨어지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난 여기 잠시 기다려야겠구만 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옷 갈아입어야지 어차피 뒤지면 뒤지는 거지 뭐 웨이터가 잘못한 거야? 웨이터가 잘못 안 했어 비켜 아줌마 빨리 가 나 옷 갈아입게 어디 남자가 옷 갈아입는 걸 보려고 꺼져 지금이다 끝 아 아 아 맞아 저거 독약이 철사약이지? 깜빡했네 아저씨 커피맛 어때요? 아 드디어 드셨네 커피맛이 좀 안좋았죠? 화장실 가셔야죠 화장실로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어요 뚠빠 뚠빠 이 아저씨는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어 그렇습니다 빨리 가세요 아저씨 얼굴을 변기통에 그냥 던져버릴 거야 여기 화장실이 여긴가? 여기 밑에가 화장실이구나 우리 아저씨 설사하러 화장실로 왔는데 화장실 strover andere 더러워워 더럽다고 너무 더러워워 너 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들어가 웨이터 옷 뺏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으이씨 더 하겠습니다 머리 숱 있던 하라 아 걔도 대머리였지 다 대머리네 젠장 안녕하세요 어 예예예 예예예 지나갈게요 뭐 이거 어떻게 가야되는거야? 들여보내주는거 아냐? 저거 맨션 버럴 뭐야 뭐 어쩌라는거야 아 일로가면 되는구나 아 저 싸가지없는돈들이 그냥 길막는거였네 와아 자 싸가지없는거들이 길막을 하고있어 들어가도 되죠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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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아저씨 옷 빼서 입는건가 아우 아우 3층 아우 3층 오우 일로가는구나 어 새로운거스러 가는구만 아우 죄송해요 빨리 가주세요. 너무 천천히야 머리 뒤에 뭐냐구요? 바코드요 저거 찍으면 비비빅 나옵니다. 아닌가? 그니까 뒤에 꺼보면 그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코드 고대로 사람들이 한번 찍어봤는데 그거 나온대요 뭐였지? 어떤 그거였는데? 네, 알겠습니다. 좋았어. 크으으... 음... 여기가 바로 내 방이로구만 낮잠 자러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? 음... 아... 아 얘가 개구나? 아 얘 개네 그거 심... 그거네 그거 아 이거 그 심... 심... 뭐였지 그거? 아 그... 아 기억 안 난다 누워봐요 어... CKS GML 02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누워봐 릴렉스 릴렉스 어휴 잘 자고 있니? 이것이 백의 죽이기에 좋았어 좋았어 잘 자라 이 새끼야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두 명의 타겟을 다 잡았어요 자 하지만 남아있는 퀘스트를 보면은 남자 죽이기, 여자 죽이기, 남자 죽이기, 남자 죽이기예요 그러면은 남자 죽이기, 여자 죽이기 한 다음에 이제 남자 두 번 봐야 돼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죠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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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절로 가는거네요 자 일단 이 아줌마 한테서 아 듣는거구나 이 아줌마가 씨부리는거 들어야 되는구나 아 저 아저씨 아 저 아저씨구나 아 여기서 얘랑 대화하는거구나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제 제가 얘 원래 계속했던 고대로 방식인거 같 지가 않네요 이번에 여기로 가는거네 띵동 아저씨 피자배달 왔어요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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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별 전화였어요 어디 stos 잠시만요 일단 내가 원하는건 한방에 죽여버리는거야 주먹으로 죽인 것 보다는 아 난 이 칼이 더 마음에 들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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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칼 이 칼 이 칼 이 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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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지겹다 이거 좋았어 이 칼로 갑시다 이 칼로 가자 좋았어 난 이 칼이 마음에 들어 아 뭔가 칼 던질려고 했는데 지니 어? 그 뭐지? 그걸 하지를 안되네 내가 근데 던지질 않아 그래서 뭐 식칼 하나밖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칼이 더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그럼 아 그런거구나 어 잠시만 어? 아저씨 뭐 이래 갑자기? 동맥결! 아저씨 들어와 아저씨 일해야지 아저씨 어디다 버려줄까? 아저씨 어디다 버려줘야돼 버려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말은 좀 해주지 여기다 버려 어? 잠시만 어? 아니 여기는 아니 이것은 어허닛 이렇게도 올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좋아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가야 되는거는 2층 2층으로 가야되니까 떨어지고 안녕하세요 첩 첩 늦어서 죄송해요 그니깐 일좀 할게요 그니깐 일좀 할게요 사람 죽이는 일을 말이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인사한게 있는데 좋아서 잠시만요 일 다 했어요 그니까 잠시 나갈게요 쳐드시러 오세요 다시 켤게요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아니 내가 사람을 불렀는데 독약이 여기 있네 여기 에센스 불어넣습니다 에센스 좋아요 잘 넣어 어머 미안해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구나 아이 먹는 줄 알았네 아 나 방금 전에 먹으러 가는 줄 알았네 아 나 방금 전에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괜히 미안해 했네 괜히 미안해 했네 괜히 미안해 했네 괜히 미안해 했네 아 그냥 떠서 쟤한테 주는 거였구나 쳐드세요 주인님 카루소 스타일 어 웬 남자 스타일 입니다 먹는 순간 당신의 엉덩이에는 어 불 나와요 찰흙이 톡 나올거에요 아마 약간 우주함장님이 좀 늦는 거 같은데 아닌가? 딜레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? 아니면은 지금 저거 저 아저씨 때문에 할배가 죽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? 배 아프죠? 빨리 화장실로 가세요 내가 포이즌 넣었으니까 아 쪼서 배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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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배아파 채팅 딜레이 약간 15초 이상 이었던 거 같아요 할아버지 그 나왔던 게 아 잠시만요 야 좀 가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헛 가서 열고 열고 나, 저 아저씨 죽여야 돼 가고 아저씨 자유롭게 expend 에이 헤헤헝 흐흐흐흐 해욳 흐흐흐흐흫 자유롭게 aperço했으이워 Hund 네 이제 이 아줌마인가 예 이 아줌마 잡고 이제 이거 두개 더 하면 되요 좋았어 자 다음은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가자 저 지나 좀 지나가도 되죠 아 지나 갈려구요 와 썹이긴 지나 갈려고 했지 죄송합니다 지금 지나 좀 갈게요 요리 사신분은 여기로 오면 안되니? 아이씨 요리 사신분은 여기로 오면 안되나보네 요리 사신분은 여기로 가면 안되고 어 미안해요 요리 사신분이 안된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? 옷 좀 갈아입어야겠는데 이거 아 옷 갈아입으려면은 으음 여기로 가서 문 닫고 이 아저씨 옷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뒤져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옷 주시구요 아저씨 옷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잘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시구요 이 드립 치면 안되나? 뭐 물고기 밥이 되긴 하지만 드립 치지 말로 가면 안칠게요 자 가자 으이 일 안하나? 감히 내 앞에서 일을 하네 뭐 나는 뭐 이거 올라가려고 이거 옷 뺏긴 했지만 뭐 좋았어 저 아저씨는 왜 날 의심을 하는거지 근데? 돌아가야겠구만 이건 이건 100% 돌아가야됩니다 아! 야 미안타이야 나 일부러 그런거 아인디 어머 불경해라 내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네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저 잠시 들어갈게요 아 이거 다른 옷 구워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 넘겨야 되는데 이거 좋아 나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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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저씨 5대 훈춘다 내 목표는 저 아저씨야 내 목표는 저 아저씨야 아 요 의사 복장은 2층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새끼가 뒤질라고 이씨 야 너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야 이 새끼야 어디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갖고 진짜 뒤질라고 애놔 너의 옷을 나에게 넘겨라 어 같은 옷이잖아 음 애매하구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옷으로는 무조건 걸릴 각인데 이건 이건 100% 걸리는데 이건 다른 복장이 필요한데 이건 아 이 앞에 있던 애들 대화 좀 들어줘야 되나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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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! 아니네 아이씨 큰일인데 이거 남자 웨이터라면은 옷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로 오니? 오는 거니? 그런 거니? 진짜 그냥 니들은 나한테 끔사리야 인연이 제일 문제야 문제 지나갑시다 들어오세요 옷이나 주지 옷도 안주는 년이 진짜 왜 리랄이야 얘는 이걸 어떻게 안다냐 저 아저씨한테랑 한번 들켜갖고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어? 목격자 다 죽이니까 됐다 어 목격자 다 죽이니까 괜찮네 오 됐다 됐다 목격자 잡으니까 됐다 아 근데 여기서 문젠데 이 피 안 흘리고 죽일 수 있는 방법 어? 뭐야 이 옷도 되는 거였어? 재현장 괜히 고민했네 흐흐흐 괜히 고민했네 열어주세요 뭐야 괜히 고민했잖아 오우 이거 이것도 괜찮지 음 이건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지? 어떻게 올라가지지? 길은 아마 여기인 거 같은데? 아이씨 새끼 왜 와 내려간다 잘가라 쎄 봐 쎄 봐 큰일인데 이거 한 칸 더 위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이씨 새끼 아이씨 새끼 어디 가미 씨 음 어? 골프클럽이잖아 이거를 또 카페 되겠는데? 잠시만 이 아저씨를 먼저 들여보내고 아유 제일 잔인하게 죽었네 던져 됐어 얘가 나랑 똑같은 옷이었던가? 똑같네 아이씨 그럼 100% 느끼잖아 안녕 안녕 회그룹 아무것도 모른지 지나가자 됐다 지나왔다 됐어 완벽해 됐어 됐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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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어어оч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난 잘 왔어 와 됐다 이디어 왔다 아 뭐야 이거 들으려고 온 거야? 이런 싸발 족쳐버릴까 그냥 후후 이거 들으려고 여기 올라온 거야 나 지금? 어? 길 하나밖에 없는 그곳을? 이런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인데 좋았어 이쪽으로 됐다 이제 뭐 또 이.. 또 올라가야 돼? 아이 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게 하냐 야 너 계속 거기 봐 거기 봐 봐 봐 봐 봐 봐 그쪽 봐 이 시키야 어디 나를 보려고 아이 계속 어? 지나가라 난 올라간다 오케이 날 못 알아봐 제발 기저 그냥 기저 그냥 으지C 사람 빡치게 하고 있어 열자 으아 됐다 후후 어 잠시만 어 나 패드 갑자기 끊겼네 죽을 뻔했네 자 DNA 샘플을